이 영상에서는 비젯 API를 탑 트레이딩 플랫폼에 연결하는 간단한 단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자동 거래를 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봅시다. 먼저 기기에서 비젯 앱을 열고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왼쪽 상단에 위치한 아이콘을 찾아 눌러주세요. 나타나는 메뉴에서 API 키를 스크롤하여 클릭하세요. 이제 새로운 API 키 만들기를 선택하고 자동으로 생성된 API 키를 선택하여 API 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PI의 이름을 지정하고 안전한 암호 구문을 생성한 후 저장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탑 트레이딩 플랫폼의 IP 주소를 추가하세요. IP 주소를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완료되면 권한 설정 섹션으로 이동하여 읽기 쓰기를 선택하고 이체, 스팟 거래 및 선물 주문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사항을 확인한 후 이메일과 인증 앱을 통한 보안 인증을 빠르게 진행하세요. 축하합니다. API가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API 키, 시크릿 키, 그리고 암호 구문을 저장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탑 트레이딩 플랫폼의 메인 화면으로 전환하세요. 계정에 로그인한 후 왼쪽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고 내 계정 섹션으로 이동하세요. 여기서 API 관리를 선택하고 비젯을 선택하세요. 방금 생성한 정확한 API 키, API 비밀 키 및 암호 구문을 해당 상자에 입력하세요. 그런 다음, API 테스트 및 저장 상자를 클릭하세요. 축하합니다. API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으며 이제 탑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자동 거래의 모든 장점을 활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거래를 즐기세요.